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단단한 호겸이에요. 지금부터 저희에 대해서 검색해보겠습니다. 인터넷에 릴러멜즈 김민겸 1995년 7월 4일 160? 잠깐만 기다려봐. 이거 정정 어떻게 해? 정정 못해. 활동 아 민겸이 쇼미5 때 얘기 아닌 거야? 군대에 있을 때 쇼미더머니를 봤거든요. 아니다. 아니다. 네. 병신인 줄 알았다. 정규앨범 3장, EP 5장으로 다른 프로듀서와 합작 EP 7장을 냈다. 와.. 진짜 귀엽다. 진짜 귀엽다. 어쩔 수 없었어. 래퍼가 래퍼랑 프로듀서랑 같은 집에 사려고 약간 음악 만드는 걸 게임처럼 만들었지. 응, 맞지. 아따, 사진 멋있네. 아따, 이제 스키니브라운 지켜야해 뮤비 악당으로 출연했지. 그 다음에 쇼미더머니 10! 아, 염땅이랑 뜨겁게 한 번 했지. 내가 뜨거웠다기보다는 내 옆이 뜨거워가지고 귀엽불이었어. 후각이 예민하다. 악취를 참지 못하는.. 근데 이 악취의 주 범이 너야. 이스키가 웃긴 게 틀은 방으로 굳이 내 방에 들어와서 낀다. 아, 미안. 이러고 나가는.. 근데 이상하게 형 방에 가면 내 마음이 편안한가 봐. 그만 편안했을 수 있겠지. 으악. 아, 씨발. 음악 재능 없었으면 너 얼굴 키로는 답 없었음. 그거에 진짜 민겸이가 진짜 많이 하는 말이야. 나는 음악 안 했으면 진짜 망했다고. 진짜 망했지. 비프리 콕 재즈. VS 토요일 일러 말. 그리고 원패? 원패 예상. 전전? 다 전지? 같이 사과하자. 하나, 둘, 셋. 죄송합니다. 올해의 퓨즈 토요일. 진짜 X 같다. 나도 이렇게 받으면서 아, 욕도 안 나와요. 끝난다.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내가 달라고 해서 받은 것도 아니니까. 토요일 히트지 시키는 트레이. 오오오오오. 히트인데? 히트지야 이거는. 릴러말즈가 인지도 거의 없었을 때부터 토요일 언급하고 인터뷰 같이 하고 구은 데려다니고 별걸 다 해줬어. 알지? 내가 다 했지? 내가 완전 완전 내가 다 업어 키웠다고. 스키니 브라운. 애쉬 아일랜드도 나랑 처음 만나게 해준 게 이제 민겸이. 그래서 민겸이가 이렇게 판을 깔아줬다는 거는 난 인정을 해. 모두가 인정을 할 거야. 릴러말즈 잘생겼네, 가자. 아이씨. 신은 공평한 거지. 공평하지. 근데 민겸이가 그 극과 극이 심한 거 같아. 이 안경이 문제야. 이거 한 번 형이 써줘. 이거 진짜 지린다니까요, 이 안경? 다시 본격적으로 하려는 듯한 릴러말즈의 그 컨셉. 근데 자다가 보면 좀 무서울 것 같아. 해명 아니면 해명을 하자면 컨셉 아니야. 미공개된 거 하나 여기다가 올려줄까? 여기 있는 손이 접니다. 이게 무슨 컷이냐? 침실은 위에 있어. 일본 트랙 바이올린 들으니까 오 씨발 하면서 고추 섰는데 랩 나오자마자 바로 죽음. 오늘도 단단하게. 폴 새 미니앨범 타이틀. 수록곡 음원 사이트 진입 순위. 진짜 깜짝 놀라지 않았어? 너도? 응응, 그럼. 처음 아냐 형? 완전 처음이지. 앞에 차 바꿔야지. 으흠. 토일 이거 존나 웃기네. 너네 살아 숨져 들어봤냐? 너네 씨발 살아 숨져 들어봤냐? 들어봤냐고. 염따 형 파이팅! 염따 파이팅! 토일 릴러말즈 엑셀린트 타이 비트 영화 한 번 들어보면 안 돼? 뱉어봐, 뱉어봐. 텅 빈 내 따슴의 야망으로 채워 I live it in a f***ing very good. 뱉어봐, 뱉어봐. 그거랑 거의 똑같은데, 형 원더워링 한 거랑? 아, 그거. 어, 그거랑 거의. 아, 그러네. 엘리 가보자. 이 사람이 잘 될 줄은 항상도 못했다는 사람이 있나요? 저는 일단 일로 와야지. 근데 이건 진짜 아무도 예상 못했어. 나도 못했어. 개 비호감이었는데. 개 비호감. 서리? 손리. 올해 프로듀서 토일 할 수밖에 없는 이유. 월화였으면 프로듀서만 카녕 음악 쳐 봤어. 토요일 날 내가 배 아파서 일요일 날 나와서 토일이기. 응. 내일을 주말처럼 사용했잖아. 난 맨날 주말이지. 올해 프로듀서. 아, 시***. 내려봐. 내려봐야지. 워우! 워우! 근데 이 사진 찍을 때 뜨거웠지. 뜨거운데? 아, 이거 원래 근데 존나 많았어, 시리즈. 근데 못 올렸지. 에스파 멤버 지젤이 듣는 분 아 이 영상 봤지 내가 스토리에도 올려줬어 에스파 샷아웃 해야지 유튜브 한번 가볼까? 릴런 말지 킬링벌스 볼까? 릴런은 라이브가 진짜 개 좋네 얘는 히트곡 없이 노래가 너무 많아 내 소리야 히트곡 존나 많았는데 이때만 해도 난 이 사람이 존나 간지라는 사람인 줄 알았어 저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지 어? 미공개곡 한번 볼까? 아 이건 2018년도부터 미공개곡이었는데 맞지 이 노래의 제목은 뭐래요? 원 투 쓰리입니다 어디서 공개되죠? 포이스크리 쓰리 예스 민겸이가 진짜 쇼츠 괴물이야 민겸아 이상한 애들이 자업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댓글을 봐야 되는구나 엄마한테 요즘 우리나라 핫한 노력형 래퍼라 하니까 엄마가 노력을 진짜 많이 하셨구나 하심 저 노력 진짜 많이 했어요 어머님 한 대는 더 줘? 네!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자꾸 오해를 해 우리 엄마한테도 전화 왔어 뭐라고? 토니가 진짜 괴롭히는 거 아니냐고 나는 래퍼도 한번 볼까? 내가 여기서 존나 좋아하는 파트가 있어 머리 아니네 머리 아니네 아이씨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가 없어 헤어 나올 수 없어? 남겸이는 탈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다 이제 토일 한번 가볼까? 토일 지켜준 썰 술 취한 애가 뒤통수를 이렇게 때렸어요 너 나 알아? 이러면서 막 이렇게 좀 티격태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영이가 사람을 왜 때려? 하면서 소리를 존나 지르는 거야 진짜 목청이 테레오이드보다 더 컸어 서로 입술에 키스하기 브라를 키스하기 브라를 빨라고? 어? 난 브라를 나쁘지 않다고 봐 오히려 입이 더 X같을 수도 있어 맞아? 그냥 약간 메추리알 같이 생각하면 되잖아 투자의 한 표 사고 났다? 사투리는 자꾸 왜 쓰는 거야? 장황하게 설명해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래도 할 건 해야지 난 서로의 모모까지 안다 브라를 생김새까지 안다 아 브라를 생김새까지 압니다 이게 맞아 근데? 좋은데? 네가 그러니까 폰 오브 티셔츠 오오오오오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의견을 듣고 저희가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유익했지? 유익했고 세상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단단하게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바이브로 바이브로